너구리 꿀맛 인정 인정 가자 냉 졸귀 갑시다 자 내증보가 살짝 보면요 이제는 요렇게 이제 챕터 3까지 왔네요 벌써 님들 우리 벌썽 챕터 2 깻니뉴 이뻐스 리무진 게이득 아 번개요 갑시다 레드터컨으로 계셨는데 찍어드리고 나는 어떻게 이 사람들 부러운걸 난 난 걸어서 가야지 야 옥상아 따라와 야 아까 내가 너 잊었어 엄마 너 이긴다 야 던져 웡 질풍 안 낌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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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밍이 다 되나가야지 미밍 싫어 어 여기 뭐였구나 어 오케이 뭐지 뭐야 어디갔어 우리 사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동네 여러분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나는 배터리 있나 아 용량이 있냐 아 용량이 있냐 따라가야지 아, 그래유? 뭐야? 어떻게 얻은거야? 신기하네 그 다음에 뭐해요? 밤에 서있지? 크레스 드렸나? 님들? 님들? 자요? 님들? 내가 튕긴건가? 뭐지? 와이파이 뭐 손 떨렸나? 어? 나 이거 먹을래 님들? 님들? 뭐야 이거? 뭐해 이거 오 건물이 있네 여기에 또 뭐 있어? 없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짭짤하게 공개가 없어 오오오 어 뭔데? 우리 간 뭐 있어? 오오 짭짤하게 먹는 거 맛있다 또 뭐 있어? 어 이거 뭐 없어? 없네 있어? 뭐하는 거지 우리 어? 어? 어 없네 갑시다 고고고고고 아쉬워서 어떡해 번개법사 맥스네요 만명 통치하고 좋습니다 아 이래서 사야 되는구나 돌려받았네 오케이 가봅시다 시작할게요 나도 해야지 나도 해야지 오 뭐야 이거 맵이 신기한걸? 안 없어지나? 아 때리면 없어지는군요 아니구나 아 때리면 아 없어지는구나 아닌거 같은데 뭔데 뒤에 뭐 아이템있어? 아아 피카츄 무서워 피카츄 개무서워 조심해서 갑시다 저까지 간다 저까지? 아 나 못 가는구나 아 갈 수 있다네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어헛네잉 오씨 무서워 한칸씩 갈래 아 두칸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쫄아서 못타야겠어 잘하는걸? 아니야 나 조심해서 갈래 대금대금 우와 이거 한 대만이면 작살나네 실러님 죽으시겠는데? 저희들 딱 뇌왕이 실러인데 언제 끝나 이거? 왜 안끝나? 나만 안끝나? 내껄로 했나본데 저렇게 갈걸 쫄아가지고 나 이번에 한번에 간다 됐고 한번에 가지는구나 자 힐하고 팁시다 어흐흐흥 재青 지금 중간유 보스 있네 보스 맡기는걸? 안 맞았다 뭐야 이거? 아이템이다 뭐지? 잡아야돼? 오오오 개컥 개컥 아 여기 쭉쭉 가야 된다 이제 아이씨 먹고 갈거야 탐나게 내꺼다 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 아이씨 개꿀만 에잇 욕심 아이씨 어 뒤졌어 지동 지동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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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봤는데 오 잘하신다 있어요? 오 잘했어 개잘해 오오 됐어 됐어 개잘해 오오오오 개 멋있어 개 멋있어 오오오 아 지나갈걸 잘됐다 우아악 우아악 멈추네 저기 찌르림매드구리 아아아악 살았다 아으오오오 개 쩔어 아 그냥 맞고가 그냥 맞서 싸워 뭐야 레벨이 왜올랐지 아 이게 쓰면 오르는건가 오오오오오오 쓰면 오르는 거구나 몰랐네 맞서 싸워 요오오이거야 기 managing 풀었다 와 작살 라겠다 인연 저거죠 저거 강냉이가 나간거 아니예요 그렇죠 ож거 렉 걸린거 같은데 아 렉 걸린거 같군 저거 강냉이 나가죠 저거 조심해서 돌아갑시다 아앗 오 살았어 오 살았어 오후씨 소直接 개쩌라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흫 아 네 어우 뭐야 감사유 좋은맘 드세요 바? 바는 뭐야 어이 뭐야 아이템 오이씨 어떻게 살려 오이 뭐야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제 막고가자 구합시다 이때 가고 피하고 일단 살면 된거이 어 내가 좋네 오이씨 개아퍼 오이씨 좀비판 좀비고다 좀비고다 이제 구해야던거이 구해해야다 오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이 대원없어요 머릿속으로 갔으 나는 아이템 먹어야지 오이씨 뭐야 뭔데 이거 어어 어 그만와 이 제식아 뭐야 계속와 이거 난 뒤로 빠지는줄 알았지 여기 길이 어디야 이거? 여기 뭐 어디야 여기? 여기 왜 왔어? 비키세요 형님! 미루 타져라! 어? 죽으셨는데? 야! 여기요? 형님? 나랑 일대에 맞다 했듯이? 근데 왜? 아 여기로 오세요! 이거나 먹어라! 여기 상보다 안 아픈데? 나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미안해! 구해줘야 되는데! 어떡해 내가 여기 와서 야! 그만 좀 움직여 엄마! 아 이게 진짜 귀찮게 하네! 야 일로와! 내가 잘하고 있는거지 근데? 이거 1인분 한거죠? 아님 말고! 한거 같기도 하고? 어 잡았다! 하나 잡으며! 1인분 한결? 이제 하나 남았다! 어디로 가야 이거? 길를 몰라요? 이거 처음 한거면 진짜 미안해! 어 이거 이거 딱바로 좋은거다 이거! 아 안좋네! 재인장! 목 아프대! 히히! 오 감사! 아!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나 구하지마! 그냥! 이거 마지막 하나 남았다! 이거 잡으면 끝나는거죠? 아 저 상자 보고있어! 아 저 상자 보고있어! 아 저 상자 보고있어! 아씨 꽁좋아! 아 여기 아니구나! 이분들 개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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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 햇수네! 개잘해! 뭐야 어떻게 했냐! 굿! 개잘해! 남자가 모시깽이라고 하는구만! 오! 번개어듬요! 풀이래! 목 풀려라 기다려 번개를 얻었대요 아무튼 뭐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날개도 얻었네 번개 어떻게 쓰는거죠? 별일별 이상한 스네이크 똥도 없구요 많이 얻었어요 펜넌트에 번개가 있나봐 번개 스킬 섭쇼이 붙는가 오.. 오이씨 뭐야 어떻게 껴요? 어떻게 껴요? 버릴수가 없는가 이메잉 나도 번호 끼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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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보자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개멋있어 땡 이게.. 말? 이게 뭐에요? 아 이게 뭐에요? 흠? 이거 세요? 심쿵 심쿵 지지직 나 이거 써야지 못 끼지? 낄 수 있는게 별로 없는데 그럼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깨지랄도 좋은거구나 일단 일단 쿨타임 하고 이렇게 이렇게 껴습니다 고고고 비회복하고 가겠습니다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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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로 가냐? 아 저 차 탈걸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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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가야되나? 길을 아예 몰라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히익 엄청 빠이레 묻어나봐 아 그래유 아 그렇구나 자 어디 오 이제 워프를 얻어보구나 오 개멋있어 이거 아궁도 같이 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두 명 탈 거 있으면 같이 타고 하면 되잖아 상자에 있는 거 봤어 못먹겠죠 이거 차 없으면 너무 힘들구만 종교가 잘 만들었다 오케이 오케이 오 뭐야 헐 헐 자 이제 여기 도착했습니다